아 사내의 부부가 또 이런 고민이 있을 법 하네요. 그렇죠. 근데 바울씨랑 저도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사내의 부부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라디오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. 그렇죠. SBS 사내의 부부네요. 네네 그렇죠. 근데 서로의 상황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거는 좀 몰랐으면 싶을 때도 있나요? 근데 사실 저랑 저는 럽디를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낀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그리고 저랑 또 연극도 같이 하셨잖아요. 그때도 괜찮으셨나요? 네 그냥 저는 럽디랑 하는 거 와이프랑 같이 하는 거를 특히 불편하거나 생각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즐겁게 오히려 럽디를 좀 잘 챙겨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더 놓고 좀 지냈던 것 같아요. 좀 놓지 말고 드시면 안 되겠어요? 아 저는 들을 수 없어요. 네? 왜요? 그러니까 우리 나눠서 들어봐야죠. 나눠서요? 제 것 좀 들어주시면 앞으로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또 회사 집, 회사 집이다 보니까 두 분이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실 것 같긴 해요. 또 회사 이야기 좀 하지 마라 하기에는 또 털어놓을 곳도 또 와이프, 남편밖에 없잖아요. 그 아무래도 공통 주제가 회사다 보니까 회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겠죠. 근데 이렇게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계속 그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사실 집에 와서는 푹 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쉬는 게 아니고 일하는 느낌 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우선은 이 남편분은 그걸 좀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 총량의 법칙이라고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불평이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이게 쌓인 거거든요. 아내분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편분이 깨닫고 내가 이걸 다른 부분으로 풀어야겠다.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두 분이 모였을 때 회사 얘기를 어느 정도만 하자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이상하면 뭐 벌금이라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저희가 보기를 드렸죠. 그럼 2번 회사 이야기할 때마다 벌금 만 원씩 내기로 한다. 네.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저는. 이런 것도. 1번은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함께하라.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것도 괜찮네요. 무언가 악기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 분명 대화가 조금 바뀔 겁니다. 회사에서 나온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그렇죠.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조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네. 너무 좋죠. 네. 우리 9655님께서는요. 네. 1번이요. 같이 배드민턴을 치거나 드라마, 영화 관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? 지금은 다른 대화 소재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회사 집, 회사 집.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더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남사우님. 2번이요. 처음에는 공감대가 있어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연 듣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네요. 집에서만큼은 일에서 벗어나서 쉬어야 되는데 자꾸 회사 얘기하면 그런 기분이 안 나잖아요. 아주 강력하게 회사 얘기하면 벌금 내는 걸로 규칙 만들어보세요. 이것도 정말 최후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요. 같이 연극했을 때 대사가 많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.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진짜 집에서도 일했네요. 그렇죠. 정말 좋은 작업. 그러해보면 정말의 마음속ions상으로 능력을 찾아서